승리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댐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댐과 같으미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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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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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롭고 남편들 무슨 그릇 그릇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서로 복종하라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느 한쪽이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니라 모든 관계 속에서 서로가 가져야 할 자세다 그런데 바울은 이 말을 하고 그런데 바울은 이 말을 하고 난 후에 특히 아내에게 복종의 책임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본문 23절에 보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 머리됨과 같음이라 그렇게 밝혔어요 머리는 뭐예요? 리더십을 말하죠 머리 머리가 다 몸을 끌고 가잖아요 몸은 머리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는 머리 남편의 권위를 좀 세워주라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이 아내의 책임이다 그 말이에요 남편의 권위를 자꾸 깔까내리고 자식들 앞에서 남편 흉이나 보고 그것이 되게 똑똑한 것 같고 맞는 것 같아도 그 가정은 질서 다 무너진 거예요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자 남편이 좀 부족해도 아버지가 좀 부족해도 아버지를 인정하고 권위를 세워주고 너희 아버지를 자랑하고 이래 아내가 해줘야 자식들도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대단한 분이구나 우리 아버지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정말 정말 수고하는 분이구나 존경할 분이구나 이래 돼야지 여자들이 보통 어리석인 여자들이 보면 집현 다 만들어요 집현을 남편이 미워가지고 아내도 팀싹을 갑니다 너희 아버지 내는데 얼마나 아픈 말씀하지만 그래 놓으면 맞아 아버지 아기를 우습게 봅니다 아버지를 그래 아버지 말도 안 들어요 그럼 권위가 어떻게 돼요 가정은 다 무너집니다 되는 것에도 그게 아주 짠머리 굴린 거거든요 그게 인본주의거든요 그 성인도 못 받은 거예요 그런 분들이 제가 볼 때 엄청 많아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그러니까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이 아내의 책임인데 반대로예요 반대로 그럼 어떤 결과가 옵니까 그럼 여러분 자신이 다 그냥 여러분 스스로가 피눈물을 솟는 거예요 어느 날 아버지 말 안 듣는 아들 자식이 어머니 말 듣겠어요 나중에 안 듣습니다 그것도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무너지니까 그 애가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겠냐고 나중에 특별히 바울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다라 이 말을 했는데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께 우리가 자율적으로 순종하잖아요 예수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하늘을 빛나고 예배하는 것은 순종이잖아요 저절로 순종하듯이 아내들도 주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남편을 인정하고 권위를 세워주라 요즘 남자들이 참 다 약해졌어요 옛날에는요 여자들이 밥도 같이 못 먹었어요 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먹고 여자들은 저 바닥에서 상도 없어요 바닥에서 그냥 그냥 대강 끌고 먹고 이러지 반대 체력 이런 거 없어요 이 시대가 자꾸 바뀌어가지고 같이 먹잖아요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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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이제 너무 서버려서 그냥 어느 순간에 거니가 성경진 거 아니거든요 남편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를 섬기듯이 섬기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말씀이니까 다른 변명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이에요 특별히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 아내들아 요아치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하 구원을 받게 하라 하리하미니 너희의 두려워하는 정결한 행실을 보미라 무슨 말이에요 심지어 이 베드로는요 불신 남편이라도 예수도 안 믿어 불신 남편이라도 술 고래 담배 꼴초라도 맨날 술 취해 들어가 입으로 오줌을 사더라도 교회 나간다고 핍박을 하고 여러분이 힘들게 하더라도 그 불신 남편의 말에 순종해라 무슨 말입니까 그 행실을 본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남편이 술 먹고 따지고 싸우고 하잖아요 그런거 그런거 하진 말한 것입니다 술을 먹고 왔으니 속이 얼마나 아프겠냐고 먹국을 끓여가지고 주면 얼마나 감동을 받게 행실을 보고 그랬죠 감동을 받겠다는 얘기에요 아니 다른 부인들은 아파가지고 끓는데 절대 안 그래 도리하다 얼마나 힘드냐고 술 처먹는다고 얼마나 고생했냐고 그러면서 차라리 촥 끓여 내 친구 중에 의사 있어요 그 친구는 그런다 하더라고 부인이 어 중애 의사인데 막 늦게 새벽 그 친구 의사들은 술을 많이 먹어요 술을 원래 의사들이 술을 많이 먹대 또 외과 의사들은 특별히 더 그래요 피를 보니까 그러니까 들어보면 새벽 2시 3시 들어가는데 술 마시고 들어가면 부인이 기다려 잠 안자고 딱 기다렸다가 오면 복국 딱 시원하게 끓여가지고 얼마나 술 마신다고 고생하시고 그걸 해준대요 야 내가 야 너 마누라 천사다 천사 아니 불신 가정들도 지혜로운 여자들이 그렇게 해서 남편을 감동시키는데 아니 어떻게 여러분 예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불신 남편하고 그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러면 언제 구원 받겠어요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착한 행시를 보고 남편이 감동받고 죽게 돌아오는 시간이 빨라지지 않겠느냐 이 말이거든 지금 또 예수 안 믿는 아직까지 내가 예수를 10년 믿었는데 예원교에 10년이 나왔는데 안 믿는 남편이 있으면 그거 회개해야 돼요 10년 동안 감동받은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하나는 계획이 있겠지만 남편 보고 말을 위해서 가정 보고 말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으면 먼저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요 가정 보고 마이 빠르게 시간표 빨라집니다 25절 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바울은 아내의 복종을 강조하는 것만큼 남편에게도 아내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책임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아내를 사랑해주는 책임이에요 아내를 사랑해주는 책임 어떤 분들은요 아내를 사랑하려고 했다니까 하는 말이에요 아니 뭐 사랑할 때가 있어야 사랑을 하죠 그런 말 하더라고요 뭐 사랑을 받게끔 뭐 해야 사랑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남자들 중에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에 이 본문이 말하는 사랑이 어떤 단어를 사용했는가를 여러분이 생각해보면 여러분의 생각이 잘못된 걸 알 수 있어요 본문에 사용된 이 단어 헬라은 아가파오입니다 아가파오라는 말은 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희생적으로 우리를 사랑한 하나는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 아가페 사랑 이 단어 이 아가페 사랑은요 사랑할 만하지 않아도 사랑할 조건이 없어도 사랑해야 된다 라는 사랑이 이 희생자물로 드려지는 죄는 인간이 지었는데 죄 하나도 없는 예수님이 이 죄 지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완전 희생적 사랑이라 그렇죠 완전 희생적 사랑 이게 남자가 아내가 하는 거예요 완전 희생적 사랑 남편이 아내 사랑하기를 이와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사도파오른 28절 33절에도 반복해서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남편이 아내 머리라고 말씀드렸는데 남편이 아내 머리라는 이 의미를 결코 지배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머리의 핵심 역할이 뭐냐 바로 이해와 수용해요 이해 이해해주고 수용해줘요 남편들이 아내를 이해하고 받아주는 만큼 아내는 꽃을 피지요 이해하고 수용해줘요 저는 젊을 때는 굉장히 주장한 사람이에요 부산 사람들은요 여자 알기를 좀 무십게 봐야 되는 것이 남자 권위예요 그래가지고 손님들 오면요 말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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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젊을 때 아참 뭐 청년 활동하고 막 전동 활동하고 하는데도 친구들이 왔어요 친구들이 와 집에 왔어요 그래서 내가 또 성격이 좀 급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집사람이 집사람이 조금 느린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하나 빨리 알아 딱 이랬더니 그것도 한 번 하면 될 텐데 한 두세 번 하니까 친구 그래요 네 와이프한테 뭐 열등감이 있나 뭔 소리야 이게 왜 그래 주장을 하냐 아 대구 친구예요 그 친구랑 대구 사람은 조금 다릅니다 대구 사람은 조금 전남 사람과 전북 사람은 다릅니다 만나보면 달라요 강폭 불안 사람은 세거든요 아 이 말 듣고 충격받았어요 이야 내가 이 마누라에 대해서 열등의식이냐라고 말을 들을 정도로 내 표현이 이게 잘못된 거구나 그때 충격받고 그때부터는 안 하기로 했어요 3동을 그 이후로 충격받고 이제 나이 드니까 더더구나마 그정 크리스탈 왕비 모시듯이 어디 감히 앉아서 물을 달랍니까 발이 없나 손이 없나 왜 안 쳐먹어 일어나오기 때문에 알았어 뭐 달라 없습니다 여러분 지배하란 말이 아니에요 이의와 수용입니다 그대로 받아주라 받아주 전부 베풀어요 배려하고 수용하고 그대가 원하신다면 마음은 원하라 그래야만요 가정이 합행이 되고 잠재되어 있는 이 잠재능력이 나타납니다 창의력이 생긴다고 눌리면 안 생겨요 그래서 어떤 가정 됩니까 생명력이 넘치는 가정이 된다 가정학자 가정학자 나는 여성 호르몬이 나오고 여성은 남자 호르몬이 나오고 여성은 남자 호르몬이 만약 50이 넘어가는 순간 60 정도 되면 완전히 그냥 호르몬 때문인지 원래 때문인지 몰라도 바뀌게 돼요 그걸 빨리 눈치채야 됩니다 지금 또 50 넘어서 60대인 사람들이 주장을 계속하면 그 가정 화평하지 않습니다 진짜 성공하는 남자들은요 집에 가면 완전 종입니다 저는 오늘도요 교회 아침에 오면서요 쓰레기 두 개 들고요 차에 실어가지고 쓰레기 분리수거 탁탁탁 해놓고 왔어요 그 모든 거 내 담당이요 모든 무거운 거 전부 다 밖에 있고 전부 있고 전부 다 당연한거지요 목사가 말이야 쓰레기 수거할 수 있어 설교하러 가는데 그렇습니까 그거 틀린거에요 모든 거죠 집에 들어가면 종이 되어야 돼 성공한 사람들은 그래요 집에 들어가면 설거지하고 집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려운 거 힘든 거 내가 알아서 찾아서 다 하고 저는 집에 들어가면 부지런히 바쁩니다 물 줘야 되고 막 술 찍혀야 되고 막 집사 누워있습니다 또 안마에 누워있고 오늘 소리도 안 합니다 나는요 이제 오세요 이런 여자들 상상도 안 해봤어요 오늘 좀 터지게 삼부에 오니까 없으니까요 중요한 게 뭐냐 다른 거예요 틀린 거 아니에요 서로 다른 거예요 부산 사람 서울 사람 다른 거예요 다른 거를 내가 발견하기를 수십 년 걸렸다고 다르구나 음식도 다르고 표현도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말투가 다르고 참 다르구나 완전 달라요 다른 겁니다 그거 틀린다면 문제가 생겨요 사단이 출현합니다 틀린 거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다른 거 인정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서로를 존중해라 비보금 은약 공동체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복종이나 단어 언어조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 I'm okay you okay 에브라스 오케이 이거 보금이에요 I'm okay you 나도 okay 싸웁니다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영양보드 성도들 우리 모든 부부는 오늘 말씀 제목 본문처럼요 보금 안에서 원유스된 부부관계를 회복하는 이런 가정 산문들 이것이 단단히 세워진 그래서 보금 운동에 주역되는 가정 되기를 제목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언약적 자녀관계입니다 에베스 6장 1주로 3주로 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이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개명이니 이로써 너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도 바울은 보금주 부부관계에 대해서 언급한 이후에 이 부모와는 어떤 관계를 가지 않은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그랬습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처럼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부모의 권위 그런데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주 안에서 인정입니다 주 안에서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의 관점에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의 관점과 나의 판단 기준에서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지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 맞다고 하면 이제 주님의 관점에서 삶의 모든 부분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성경적 신앙생활이다 주 안에서의 말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맹목적인 개념이 여기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 성경의 중요한 원칙이 뭐냐 만약 부모님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될 때는 더 높은 권위이신 하나님께 순종이 될 때는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부모가 예수를 안 믿는데 불신자인데 너 교육하지 마 예수 믿지 마 그렇게 말하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잖아요 순종하라 했잖아요 그런데 부모보다 권위가 높은 분이 하나님이시다니 하나님 하나님의 아버지이시다 부모 권위보다 높은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아이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불도가 심해서 제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교회 나갈게요 제가 전도할 때 그런 말 많이 들어봤어요 지방에는 많아요 그러면 부모를 아주 순종한 부모에게 부모 모시고 부모님 마음 조금 상하게 안 하려고 부모님이 불도가 시니까 돌아가시고 나면 제가 편안하게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성경이 틀린 거예요 그런 부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이 부모가 돌아가실 때까지 부모가 어디에 돌아갑니까 지옥 갑니다 지옥 아시겠어요 부모가 그런 부류가 없다니까요 그건 효도하는 것에도 효도 아니에요 큰 부류입니다 불신 부모가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요 지혜롭게 부모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죽게 돌아오도록 평상시 평상시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평상시에 여러분의 삶을 본다고요 평상시 내게 얼마나 잘하나 그거 본다고요 평상시에 잘 효도해서 그 부모 구원해내야 됩니다 아멘 평상시 평상시 자 그걸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절에 보면 이렇게죠 또 아비드라 너희 자녀를 노예께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인 자녀에게 어떻게 지혜있게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부모가 자녀에게 언약을 전달한 데 있어서 이어서 무엇보다도 우선대할 것이 영적소통입니다 자녀와의 관계 영적소통을 강조했어요 영적소통 육신적 소통이 다 되죠 그런데 영적소통 아비드라 너희 자녀를 노예께 하지 말고 이 말은요 쉽게 표현하면 자녀에게 뭐요 상처 주지 마라는 얘기 자녀를 함부로 자녀를 말하면 안됩니다 자녀들은요 부모의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주로 청소년들 만나보면요 부모의 상처가 엄청 큽니다 부모들은 몰라요 부모들은 그 상처를 하면 웃어요 무슨 소리하냐 내가 지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지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렇게 말하는 자녀는 상처예요 상처 많습니다 의외로 부모가 부모가 저기로 지를 낳은 부모가 이혼했다고 말 못하고 영적문제 심각하게 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렇게 지나가는 말을 한마디 한거지 부모는 모른다니까 아이들 엄청 상처가 많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는요 어떤 말을 해도 안먹어집니다 부모에 대한 상처 문 정거 문 확 닫고 못 들어오게 합니다 문 장갑으로 해요 대화하기 싫다는 겁니다 상처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다르잖아요 세대가 달라요 세대가 다르다고 20대 30대 40대 50대 10대마다 세대 문화가 다른데 문화가 완전 다릅니다 나이 50, 60, 60, 70대 버리면 광고도 못 알아들어 지금 뭔 광고지 다릅니다 완전히 세대가 다르거든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지금 세대를 재단하면 절대 관계 회복 안됩니다 갭을 줄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하면 다른 거예요 자녀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다른 거라니까요 문화가 달라요 생각이 다르다니까 영적 개협 그래야 소통이 돼요 그 다음에 영적 대화가 가능해요 사도바오는 부모가 자녀에게 전해야 할 영적 미션이 있는데 그것이 자녀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랬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네 말로 하지 말고 네 감정 네 기분 네 기준으로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특별히 잘 봐야 될 것은요 부모의 교훈과 훈계가 아니에요 주의 교훈과 훈계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자기 생각 기준으로 그렇게 자기 감정대로 자녀를 양육하는지 오직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복음으로 은약으로 양육하라 그래서 포럼하면 돼요 강단 메시지하고 포럼하면 이 말씀으로 훈계하는 거거든요 주의 말씀으로 지금 3단체 특별 뉴에이지는요 내 모습 그대로 살아라고 말해요 네가 최고야 네가 주인이야 네가 하나님인데 네가 너가 너가 이 메시지 계속 주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는요 복음이 아닌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등으로 계속 가르쳐 있잖아요 전국 전 세계가 결국은 후대들이요 복음을 모른 채 창세 3장 6장 11장 세상 문화에 휩쓸려 떠내려가게 돼 있어요 지금 현실을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파수망대의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다른 자녀를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쉽게 판단하면 안 돼요 판단하면 안 돼요 맞다 틀린다 아니에요 때로는 자신이 부족하다 느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일탈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그때 이때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랩노더들을 차단하고 가두면 안 돼요 요셉의 형들이요 흐뭄명랑하게 받아들였던 그 요셉의 꿈 말도 한 소리거든요 해와 달이 열두자 전압대다 시금방진 놈 얼마나 미웠으면 죽이고 싶어겠어요 그런데 야곱은 마음에 품었더라 그랬습니다 요셉의 꿈 그대로 성취가 되잖아요 다 무릎 꿇잖아요 이 영적 자세가 중요합니다 요셉의 야곱은 영적으로 본 거예요 영적으로 본 거라고 지금 자녀들이 성장하고 있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랩노더들이 재창조되도록 역할을 잘 해줘야 됩니다 특별히 내가 어떻게 언약 잡고 있는지 그 언약을 붙잡고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그 기도가 어떻게 현장에 성취되고 있는지 자녀들과 포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 포럼 랩노더들과 정말 진실 때 포럼 나누는 것 정말 중요하죠 정말 진지하게 그렇게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다면 그 가정은 엄청 영적 건강한 가정이에요 이 시대의 영적 플랫폼이 될 수 있어요 랩노더들은 인생 전체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영계 전 부모들 모든 교사가 랩노더들을 이 시대의 삼서미스로 보금 엘리트로 2, 3, 4, 5천 종족 보금화의 시대의 주역으로 랩노드 플랫폼을 시원은 사역되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결론 이 사랑차조리법이란 글이 있습니다 사랑차, 사랑차, 차를 마시는데 사랑차조리법 첫째, 불평과 성냄의 뿌리를 잘라내고 잘게 다진다 두번째, 교만과 자동심은 속 뺀 후 깨끗이 씻어 말린다 세번째, 짜증은 껍질을 벗기고 송송 썰어서 넓은 마음으로 절여둔다 네번째, 실망과 미움은 실을 잘 뺀 후 용서를 푼 물에 데친다 5, 위에 모든 재료를 주전자에 담고 인내와 기도를 참가하여 쓴맛이 없을 때까지 충분히 다린다 여섯번째, 기쁨과 감사로 잘 젓고 미소 몇 개를 예쁘게 띄워오는 깨끗한 믿음의 잔에 부어서 따뜻하게 마신다 공감이 가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관계 속에서 이런 사랑차를 끓일 수가 있다고 하면 정말 여러분 그 삶의 모습이 확연하게 달라지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그 사랑차, 복음차 그걸 마신 우리는 세상과 차원이 다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여기 모든 가정들, 복음적 부부관계, 은약적 자녀관계 회복되어서 237나라, 오천종족, 복음하여, 성교회, 명문, 가문들 다 되시기를 제목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계 모든 가정들이 은약적 가정되게 하여 주옵시오 237나라, 오천종, 복음하여, 성교회, 플리폼이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부부, 복음적 부부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오 은약적 자녀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